고구마가 익어야지, 고구마가 익는 걸 기다리고 있어. 응? 기다려. 고구마가 익혀. 아직 안 일어네. 아직 고개가 떨어져 나가. 고구마가 익어야지 주지. 기다려. 익어야지 주는 거지, 엄마가. 아직 안 익었는데 좀 더 익혀야 되는데. 고구마가 익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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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ani에 익혀. 이거만 줄게. 조금 있어야 돼. 아직 한 15분 있어야 돼 15분 있어야 돼 이거 깔고 고구마 이거 깔아야지 청소했으니까 이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떡해 또 또 싸워 왜 야 거기 그거 수건 깨놓은 데다가 설 이렇게 봐 엄마 이거 지금 깔아주잖아 또 또 또 설 설 설 왜 이렇게 까불어 어 우리도 노르려고 하는거지 엄마 까른데 어 네가 이거 알리켜줘서 아휴 콩이 어디 갔어 아휴 이런거 까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아주 청소하고 깔면 어울릴 만한 그냥 참견을 하는지 야 이거 더 한번 떠내야 되잖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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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잡아다 놔야 되는데 저. 내가 하니 ethanol 그거 내가 한 것도 따라하니 또 빡빡 끓고 있어 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